브리핑을 간단하게 하고 총론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강론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 조선일보의 오늘 일면 톱기사입니다. 톱기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군이 예상을 깨고 러시아 여러분들 본토를 침략한 거 아닙니까.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영토로 보나 국력으로 보나 그 다음에 병사들의 수로 보나 우크라이나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불리한데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지금까지 끌고 올 수 있던 건 그만큼 나라를 지켜야 되고 자유를 지켜야 된다는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제 발틱 3국 우리한테는 리튜니아 그 다음에 이런 나라지 않습니까. 작은 나라들 있죠. 그 나라 사람들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안위가 결정되니까 독일의 공영방송이 참 잘 다뤘더구먼요. 현재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들 발틱 3국 과거에 구소련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 거기서 또 일치되는 의견이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로 스페인의 집을 많이 사두고 스페인을 이민을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상황을 잘 다룬 것을 봤는데 아무튼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참 잘 싸우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군사 전문가들은 가급적이면 힘을 보여줬으니까 전략적으로 퇴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에서 진지를 구축해서 장기적인 데 들어갈 체비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실렸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경 선수가 과거에 김영경 선수 상당히 나이가 들었네요. 이제 단체 생활 운동선수로 할 때 내가 빨래하러 온 건지 운동하러 온 건지 그런 발언을 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대개 한국의 이제 운동부의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여기 보시다시피 김두관 후보 다들 쉬쉬하지만 이재명 10월 선고 당내 걱정 많아 당내 걱정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을 테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요리를 하겠죠. 어떻게 요리할지 선고를 이심 대법원을 계속 넣어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사이 몸에 뒤집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경제신문은 안세영 폭로의 정치권 반응 비리제보센터 개설에 문화체육부의 회의를 개최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안세영은 7년간 선배들 방청소 빨래 대신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이제 관행이니까 이런 구섭을 바꾸기가 참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는데 이번에 이제 한국사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지 뭐 선거 문제를 받고 의로 문제를 받고 또 안세영 씨 사건을 보면서 각각 다른 사건이지만 공통부모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사회가 직면한 그런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해 나가느냐 안세영 사건도 그렇게 아주 낙관적으로만 볼 수가 없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또 매일경제신문은 일면 톱기사에 지금 이제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이 반등을 해가지고 이제 오름세를 기록하니까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해서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 사학개미들의 3천억 정도의 뭉칫돈이 이런저런 종목에 투자가 됐다. 자세히 한번 나중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 정시에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성장세가 있기 때문에 돈을 벌 가능성이 높고 가능성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원화가치 등락에 대해서 자기 자산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훨씬 더 현명하게 이렇게 대처를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매일경제는 한 지방에 계시는 산부인과 의사께서 의과대학생들을 늘린다고 해가지고 지역에 남아있을 수가 없다. 일단 숙가 자체가 낮고 환자가 적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월스트리트저널.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의 탑뉴스는 What's wrong with the Starbucks니까? 스타벅스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스타벅스가 이제 중국 시장에서 좀 고전하고 경쟁자가 등장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고물가가 되니까 사람이 이제 이런 좀 비싼 커피에 대한 반응이 조금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전격적으로 CEO도 갈아버렸는데 이 기사를 비중 있게 다룬네요. 이제 한 번 살펴보니까 스타벅스는 매출이 최근에 많이 감소를 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자 반발이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관련 불매운동. 친이스라엘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중국 시장에서 경쟁자의 등장. 그래 치폴레의 블라이언 니콜리 니코이라는 그런 CEO를 갈았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주가가 폭등을 했죠. 폭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오늘 차근차근 이제 다루 보도록 하겠습니다.